먼저 인공관절, 주기세포, 관절경, 어떤 수술의 경우 어떻게 했을 때 많이 하고 또한 일했을 때는 어떠한 보장이 되고 보장한도가 얼마인지 A서부터 Z까지 오늘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경희대의 정형외과 바철기 교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무릎 관절이 피었습니다 자 1편이에요 태행성 관절질환을 퇴치해라 지긋지긋한 태행성 관절염 나이가 들면 우리가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특별한 병력 없이 무릎은 다친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노년층 우리 연골 그래서 일단 연골이 양이 많고 근데 나중에 연골이 다르면 점점 양이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우리 연골 막이 많이 달아서 나중에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발생 원인은 많이 쓴다고 발생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항상성 건강한 상태를 유진시켜줌이 무너져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다리 외상 비만의 위험요소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취약해진 관절에는 관절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관절염 치료 흐름인데요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국소치료나 연구 약물치료를 많이 해요 약물치료는 진통소염제나 세레브렉스 그래서 심혈관 위장관 아니면 신기능 그래서 손상 위험 증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되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약재, 시사도화죠 조인슨, 아투루다, 이모튼 뼈와 연고 손상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서 점점 심해지면 우리 주사치료를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이 저희 어머님도 가는데요 병원에 가서 5만원, 7만원 내고 우리 관절주사를 드는데 그때 당신만 완화가 돼요 이건 통증주사지 완치나 치료제 주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하죠 급성기 통증 완화 그래서 관절, 뇌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히아루로산, 연고주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관절 내 존재하는 물짐, 연골보호, 통증 완화 그래서 관절 윤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물론 통증이 완화가 되는 효과도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통증은 수술하지 않는 이상 정말 계속 주기적으로 통증이 나타난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고 일시 완화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폴리뉴 클레오타이드예요 그래서 곤출안인데 DNA 주사죠 최근 개발된 주사예요 연골 보호 통증 완화 그래서 관절 윤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사 치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심해지면 아무래도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물론 구소 치료 전에 비약물 치료를 많이 하죠 관절염 관리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수영, 유산소 운동 아니면 체중, 체중이 과체중이 되면 또 무릎이 무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5개월 내에 최소 5% 약 3kg 정도는 체중 감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일단 그럼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경희대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님께서 무릎 관절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ICRS 4등급과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전에 저 보호망이 1년, 2년 전에 라이나 생명 관절 수술비보험 정말 많이 유튜브에 올려들었고 국제 표준 무릎이죠 ICRS 4등급은 무엇이고 4등급이 진단받아야 카티스템 여러가지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내용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ICRS 그래서 정상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ICRS 4등급이에요 근데 ICRS 4등급 받으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형체가 연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서 연골 하부의 뼈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제한이 있고요 뚜렷한 증상과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자 ICRS 4등급을 확인하는 검사는요 MRI 검사나 관절경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연골 손상은 엑스레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의 적정 연령대는 거의 7대 이상 분들 그래서 관절과 연골의 심한 손상으로 30분 이상 걷지 못할 정도의 심한 일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비유가 딱딱 맞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ICRS는 몇 등급일까요? 중증연골 손상 다음 단계가 중증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다면 ICRS 4등급 병변을 넘어선 상태다 ICRS 4등급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쑤시고 아픈 무릎관절 수술에 우리 라이나 생명이 동참을 하고 있고 높은 한도로 타사보다 월등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한도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라이나 생명에서 관절질환 관절경 수술했을 때 100만원 나오고요 관절질환 이외에 수술했을 때는 200만원 그리고 3대 인공관절 치환술 했을 때에는 슬관절 고관절 경관절 했을 때는 300만원 그 다음에 중증 무릎관절 연골 손상 진단비죠 이때는 500만원 높은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릎관절이 피었습니다 시즌3에요 연골재생술 아니면 연골세포인식 그리고 주의세포치료인데요 우리가 관절 수술 시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환자 나이가 50대나 60대 특히 예비 노년층 다양한 수술 방법이 적용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70대 이상 30분 이상 못 걸으면 인공관절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안하는 게 가장 좋죠 자 두 번째로는 관절의 변형 및 파괴 심하지 않을 경우는 연골의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ICRS1은 연골의 표면만 살짝 손상이 되고 있고요 ICRS2는 연골이 절반보다 덜 파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골이 절반 이상 파임이 있다는 거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ICRS4단계죠 연골 다 파여 뼈가 드러난 상태에요 그래서 ICRS4는 환자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연골에는 신경이나 조직이 없으나 뼈에 조직이 있는 경우 그래서 더 이상의 연골이 뼈를 보유해주지 못해 통증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골 재생술이에요 여기 보시면 연골의 수술적 치료인데요 연골 재생술은 미세골절술이 있어요 그래서 연골 아랫뼈에 구멍을 뚫어 구멍에서 나오는 피의 줄기세포들이 연골로 재생되기 기대하는 수술이에요 재생된 연골이 기존 연골과 같이 매끄럽지 못해 장기적인 결과는 좋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골세포 이식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몸에 건강한 연골을 떼어 배양한 후에 문제가 있는 부위의 연골을 이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환자가 수술을 두 번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비용도 매우 비싸다는 거죠 그 다음이 많이 하는 게 줄기세포 치료죠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특히 줄기세포가 연골로 재생되기 기대하며 이식하는 치료예요 최근 시행된 수술인 만큼 장기적인 결과는 조금 더 입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우 지긋지긋하고 수시고 아픈 무릎관절 수술 집중 보장이에요 그래서 관절경 수술했을 때는 100만원 관절경 이외에 수술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2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 번째로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했을 때는 300만원 또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증 무릎관절 연골손상 그래서 ICRS 4단계나 아니면 연골주사 아 연골주사가 아니죠 그 인공관절 그래서 인공관절 했을 때는 더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관절 주기세포 관절경 어떤 수술의 경우 어떻게 했을 때 많이 하고 또한 일했을 때는 어떠한 보장이 되고 보장 한도가 얼마인지 A서부터 Z까지 오늘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라이나 보험금 잘 주나요? K-민님 정말 잘 줍니다 정말 잘 주고요 라이나 같은 경우 치아보험도 다음달부터 150에서 100만원으로 보철치료가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한도가 점점 내려가고 그렇게 있지만 보험금은 정말 잘 주는 회사로 유명하다는 거 자 무궁화한 꽃이 폈습니다가 아니죠 무릎관절이 피었습니다 자 무릎을 재건축해라 그래서 구니경 골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이런 수술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관절염에 지낸 정도는요 무릎 안쪽 그래서 초기 수술 방법으로는 초기에는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 하기 전에는 구니경골 절골술을 많이 해요 휜다리 오다리를 많이 하죠 교정술 그래서 무릎 이 안쪽 안쪽에 관절이 변형돼서 이게 영어 오자 형태로 다리가 휜 상태 경골에 무릎 그 다음에 근처 뼈를 잘라 곱게 교정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자기 관절을 유지함으로 수술 후에 제한사항이 없고요 단 회복 기간이 길며 관절염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일부 통증이 남아 있기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초기 단계에는 관절의 파기 및 병형이 무릎 안쪽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죠 그래서 무릎 안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만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골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통증 회복이 확실해서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거 자 세 번째로는 수술 후에 관절 사용과 간염 등에 주의를 해야 되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비해 인공관절 수명이 10년에서 1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는 거 자 중기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많이 빨개지고 있는데 말기 단계가 나면 정말 많은 여기가 온통 빨개지고 있죠 중기랑 말기 관절의 파기 및 변형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공관절 전치환술 관절염의 전반적인 진행이 되는 경우 무릎 전체에 갈아주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최대한 늦게 하면 할수록 좋고 70대 이상 심한 관절염 심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수술 중에 하나로 수술 후에 회복이 확실하고 인공관절의 수명은 한 20년 정도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아무래도 의료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수술 후에 관절 사용을 조심해야 하고 관염 등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골절 감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수술이 매우 어렵다는 거 자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 자 5편이에요 무릎 관절이 피었습니다 손주와 등산의 공통점이에요 자 질문인데요 관절에도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이 있나요 노화의 과정으로 관절이 취약해지면서 태행성 관절염 문제가 70대 이상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70대 이하 예비 노년층 환자는 연골 연골판 수술 같은 치료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연골 연골판이 다치면 태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미연의 방지를 위해 수술적 치료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태행성 관절염에도 상별 차이가 있나요 남성은 20% 여성은 2배인 50% 정도 남성에 비해 유병률이 약간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는 거 여성은 오다리 경향으로 무릎 관절 양쪽에 부하가 걸려 관절 파괴가 빨리 발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남성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잘 흡수하는 무릎 주위 근육이 좋은 편이란 겁니다 자 주사치료 후에 수술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4-5년 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3년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 자 관절에 따른 생활 습관이에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혹은 무릎 꿇기 등 바닥 생활의 습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가 걸레질을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쪼그려 앉고 그리고 무릎 꿇기 여러가지 때문에 관절에 안좋은 습관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6070 여성분들의 관절 건강이 상제적으로 취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주 질문은 수술비용과 보험이 되느냐고 질문을 많이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러한 보험이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합리적 보험료로 태행성 관절염 수술을 보장해준다는 거죠 50대 남성 25,000원 60대 남성 42,000원 보험료 뭐 그렇게 부담이 없겠죠 여성은 50대에 41,280원 60세에 66,960원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우리 관절경 연골 세척술이죠 가장 흔하고 초기단계 한쪽은 180 양쪽으로 같이 하면 360만원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정말 심해져서 아프다 두 번째로는 연골 재생술 치료를 많이 해요 줄기세포 그래서 한쪽 했을 때는 680만원 양쪽으로 이제 수술하게 되면 860만원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맨 마지막에 아 진짜 난 수술했는데도 아직 만족을 못하고 통증이 있어 하신 분들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한쪽에 했을 때 1,280만원 두쪽에 같이 했을 때 2,06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절경 연골 재생술 인공관절 치환술 이 세개를 같이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했을 때 양쪽이니까 360받겠죠 두 번째 면역수에 어 더 심해져서 연골 재생치료 했어요 양쪽이니까 860만원 이거 두개 같이 받으면 1,220만원 1,220만원 받겠죠 여기서 정말로 힘들어서 아 나는 인공관절 해야돼 그러면은 양쪽이 했을 때 2,060만원이니까 이거 두개 같이 한게 1,220만원 합치면 3,280만원 3,280만원 보험료 3,4만원 내고 3,28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바로 então 하 어 오 오 오